일어날 수는 없어요. 일어났어요. 어머어머어머. 인사도 해주시네. 일어났어? 일어났어. 일어났어. 정신을 잤어? 와, 자상하신데요? 이거 따뜻했지, 이거? 네, 따뜻했어요. 이거 좀 만약에... 여기 왜 이렇게 차냐, 이쪽은? 손을 넣어서 따뜻했는지. 이거 없는데. 그래도 따뜻했어. 와. 따뜻했어. 이거 작동 안 되면 밑에 내려놓고 해. 이거 쿠션 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. 아, 그래? 그 온수매트에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. 10년, 15년 정도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낡았는데 고장이 났었는지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당장 또 주문을 해서 물을 채워서 연결해 놓는 거 보고 아, 이런 사람이었나? 그런 거를 보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나? 그저 원망만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 시간이었나?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. 오, 지금 예정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네. 나는 가요. 안녕하세요. 일찍 와요. 강아지 봅시다. 오늘 뭐 끝나면 오는 거지 뭐. 분위기 진짜 좋다. 고구마 좀 가져가요 거기. 오케이. 눈도 못 뜨고 그래 왜. 아이고. 참여러길래.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요. 다녀오세요. 가요. 네, 너무 힘들지 말고. 오케이. 네. Once again. 네.